아이스크림 또 갖고왔어 아이스로 먹으면 순수 배우 음.. 발음이 좋다구요 어 이거는 약간 조금 녹은.. 녹은..티가 난다 약간 얼음 자국? 음.. 얼음이구나 그냥.. 정석대로 먹을게요 이건 그냥 녹으면 왠지 캔디밭처럼 녹기 전에 다 못먹을 것 같아가지고 녹으면 그냥 우유에다 넣을게요 아이스크림 사실 제가 아이스크림은 빨리 못먹어요 예.. 이빨이 시리더라 사실.. 너무 찬거나 너무 뜨거운거 먹으면 좀 이빨에 영향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지명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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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